두번째 자 에피스 서울의 브이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고무줄총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아서 했다 mafia, 사격만 마แตyd 박동진의 사격실력 오오!! 쎈데? 여하쁘겠다 한대 맞아볼수라 burn 유 sent 바다 microw JB Resaled Jenkins 바닷코끼리 뭐 먹으려고? 승경이 크라페를 또 사주신다고 크레페? 크라페 크레페 크라페야? 아니 바닷코끼리가 크레페를 크라페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크래, 라페에요 크라페에요 이 룩 이렇게 해도 되나요? 크레페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크레페 찾았어요? 아이스크림 여기 게임이 있어요 트레이닝 트레이닝 캠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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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를 잘해 좀 알아? 어제 전화할 때 봤잖아 호텔에 아, 헬로? 아, 션네임은? 오, 잘한다 나라 좀 똑똑하네 영어도 잘하고 똑똑하구나 딸기 바나나, 오케이? 더블위 바나나 네 갈게 좋았다 아, 두개 나온거야? 이게 뭐야? 오늘 치팅데이네 치팅데이 오늘 왜 좀 먹어줘야 되지? 너 어제도 먹었잖아 야, 너도 죽겠네 이걸 뜯어서 줘야 돼? 뜯어서 줘야 돼? 뜯어서 줘야 돼? 뜯을 수 있어요 이거 이거 이렇게 이거 이렇게 왠지 함부로 뜯으면 안 될 거 같아서 어 비행기 티키티키행 약간 코코넛 맛도 나는데 약간 코코넛 맛도 나는데 좀 달달하니 코코넛의 좀 달달한 오, 뭐야 맛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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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그거 뭐야? 어, 나피디? 김경민 선수 나피디 핫핑크스 맛을 표현해 주시죠 아니야, 저기 앉아 아니, 너무 달 거 같은데 음, 아주 사악한 맛 달아? 달아 엄청 달아 엄청 달아 응, 먹어보자 근데 맛있어 음 어? 색소가 좀 많이 나 내 맛, 내 사이가 아니다 돈을 부족하게 줘 놓고 돈을 부족하게 줘 놓고 부족하면은 디스카운터 플리스라고 말하라고 어떤 형이 그렇게 형 승규 형이 승규 형이 형들 다 그냥 괴롭히는데 근데 또 그만큼 또 잘 챙겨주니까 망고밥이야? 야, 진진아 야, 망고는 다 망고밥? 망고밥? 연유 아니야 연유 아니야 연유 아니야 이거 아니야? 망고밥이야 밥이야, 이거 망고밥이 있어 태국에 연유 아니야, 이거는? 왜? 특수의 맛이, 코코넛 같아 이거? 어 이거? 아니, 코코넛 물이 들어갔네 밥에? 응 내 사이라 아니다 근데 옷이 물면은 한 번에 많이 찍어주세요, 한 번에 한 번에 두 명이 많이 찍어주세요 두 명이 많이 찍어주세요 한 번 봐봐요 네 이래요? 팬들한테요 잘해야지요 온라인 분한테 형 형 도망가자 왜 형 도망가자 왜 형 도망가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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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으세요 예 제가 카메라 기재할게요 아 잠깐만요 오스마르 하이 오스마르 형이 사쿠야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메라 오 영원 선수 오 영원 선수 무슨 주스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영원 선수 오 오 영원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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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고마워요 아 어디 갔다 하셨어요 오늘? 디그다 PD님 고마세요 아 이게 신도맥이다 태어난 거에요 태어난 거에요 아 너 이런 거 먹어본 적 있냐? 한 번도 디스 온 플리즈 한 숟가락을 하나도 안 해봐 어 왜 숟가락이야 지금 또 얘기 중이야 애기받으러 오는거지. 맛있어? 야 많이 먹어. 대박. 아 이런 느낌? 야 코코넛 워터.. 야 하나도 안 시원해. 물인데? 아 봐봐. 아니 여기 현지 사람들이 이걸 안 사 먹잖아. 저기만 지금 손님이 없잖아. 아 너무 안달다. 시원하지도 않아. 너무 많이 작은거 아니에요? 멋있는데? 진짜 이상하네? 네 이제 나갈거 같은데요? 어 내 얼굴 보이네? 어 나 푸짐하는데? 응. 이 코스틱이 온 것 같은데. 그러니깐. 그렇지. 파이팅. 라이스. 하하하하. 라이스. 절대? 맛있건데. 그런거 소원하여. 많이 먹었지 마라. 다 먹어. 그렇대. 오늘. 공감. 왜? 넌 안 먹었다. 기분이 아는 척해요? 아하. 다 터치한거야. 아니 계속. 아니 봐봐. 멀리서 봤을 땐 모르잖아. 아니 걍 멀리서 봤을 땐 모르는데. 그거 1 대 1. 당연하지 그거는. 계속 느끼는척 해 인하세요. 느끼는 척 하네. 예술적 감각이. 예술적 감각 깨워 있어야지. 이거 보면 뭐 하나 안 떠오르냐? 선악과? 선악과 아니야? 아바타? 아바타 2? 재민이 또 이런 거 보네. 땡띵 나상호 선수 인기예요. 다. 저보고 나상호 선수예요. 그냥 다 나상호예요. 여기 지금. 뜨거운 열기 현장. 저 여기 어디 팀인 줄 알아요? 소울 랩트 신.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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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바쁘다. 만족하시나요? 만족합니다. 내일 지옥이겠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운동하고 하루 쉬면서 이렇게 또 좋은 시간 보내니까 내일 훈련부터 더 힘들어진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제대로 좀 리프레스 된 것 같아요.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복잡하시니. 지금 일주일이거든요. 9회 이상이죠. 네 진짜로 Lonnie. 네. ają 집사야, 만들었다고. 그럼 너머에서 새롭게 만들어낼거. 어디를 만들어? 어떻게áfic이 만들어선? 무엇을 делать? 무슨 논란을 만들어? 그래서 너머 무사히 만들어준게. 어린icho. 내일은 퀄리어로 오지 Ск rajQ. 진짜? 감사합니다 스타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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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베어